섬낙회라고 했습니다. 은퇴 교장들에 모인 섬낙회 회장님이시고 전 부산 북부 교육장 되시는 우리 호선태 회장님 잠깐 좀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또 그 며칠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대한민국의 참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국가원로를 위한 그런 일조를 하겠다는 다듬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덤뿌린 국가원로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방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받는 원로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키워나면서 더욱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워커베제는 생략하고 우리 허승대장님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에 11월 11일 날이 주워두 부산이라고 학생들의 부모님과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회의가 방향이 흔들란고 중이야, 학생들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흔들린 곳에서 만나서